다윈 진화론 오류다 다윈 진화론 가고 규칙 진화론 온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진화론을 지필 중인 저자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은 규칙 진화 이론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진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며 어떤 변화가 없다면 진화는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은 생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규칙 진화론에서 진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에서 규칙 진화론의 핵심적 이론이 나옵니다 진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은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로 변화한 결과를 진화적 변화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의 창조 행위의 연장선상이든 다윈적인 우연적 변화이든 아니면 다른 요인이든 그 변화를 진화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시스템이 불변한다면 새로운 생물 종의 출현 같은 변화는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규칙 진화론에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규칙 진화론의 답은 이렇습니다 생물 종의 생명 시스템은 불변함으로 기존의 종이 변화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에 새로운 종은 지금 보듯이 다양한 종으로 끊임없이 출현했다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새로운 종의 생명 시스템은 자연 규칙의 불변성으로 절대 새로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자연 규칙에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에 출현하는 모든 원자 분자들의 생성 규칙은 우주 탄생 때 이미 자연 규칙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서 발현하여 모든 원자 분자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 탄생 후 한참 후에 다이아몬드 분자가 생성될 때 그때 다이아몬드 생성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생성 규칙은 우주 탄생 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 종의 생명 시스템은 우주 창조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서 발현하여 새로운 생물 종의 생명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규칙의 불변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물 종이 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을 규칙 진화론이 알아낸 것입니다 다윈이 보지 못한 생명 시스템 다윈적 진화론의 오류는 생명 시스템이 규칙이고 불변적임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규칙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용은 생명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다윈의 후예들은 생명 시스템은 알지만 그 불변성은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진화의 원인을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의 가변적 모습에서 찾으려다 보니 진화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은 모두 우연이라고 억지히 주장을 하는 오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변화를 만드는 물리 규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활동을 지비하는 생명 규칙과 생명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 시스템 불변성의 이론적 근거 자연 규칙인 생명 규칙은 모든 생명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 생명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 물리 규칙과 함께 생명 규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활동을 위해 자연 규칙인 물리 규칙과 동시에 작동하는 생명 규칙은 자연 규칙입니다 자연 규칙은 불변함으로 생명 규칙은 불변합니다 따라서 생명 규칙 프로그래밍 생명 시스템은 불변합니다 이상이 생명 시스템 불변성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론이 너무 딱딱한가요? 생명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물질대사와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물은 물질대사와 세포호흡을 통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고 에너지를 얻고 소비하며 생명현상을 유지합니다 생명 시스템이 작동 중이면 그 생물은 살아있고 생명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 시스템이 작동 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앙상하게 그을린 나무들 중 어떤 나무는 새순이 도단하고 어떤 나무는 새순이 도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 시스템이 작동 중인 나무는 새삭이 도단하지만 생명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나무는 새삭이 도단하지 않습니다 생명 시스템이 자연규칙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물질의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생명활동을 위해 혈액이 쉬지 않고 이동해야 하고 소화를 위해서는 소화액이 이동해야 합니다 혈액이나 소화액이 이동하려면 심장이나 혈관이 운동을 해야 하며 모든 운동에는 필수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액이나 소화액의 이동은 물질의 이동이며 물질이 이동하려면 힘과 운동이 작용하는 물리규칙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나 소화액의 이동은 그 생명활동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것을 지휘하는 생명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 시스템은 생명 프로그램에 따라 물리규칙이 작동함으로써 그 생명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자연규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이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작동하는 자연규칙 체계입니다 따라서 함께 동시에 작동하는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규칙이 자연규칙인 이유입니다 생명 시스템의 종류와 기능 생명 시스템은 여러 종류와 기능을 가집니다 생물체는 세포 조직 기관이 모여 한 개체를 형성합니다 이들 각 개체들은 각 생물종의 고유한 종별 생명 시스템을 가지며 각각의 세포 조직 기관들은 각각의 생명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는 하위의 여러 기능별 생명 시스템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개체에 있는 모든 생명 시스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동하며 개체 총괄 생명 시스템의 통제와 조절에 따라 독립적 통일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이제 4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온누리에 화려하게 피웠던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연두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벚꽃이 수만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불변적으로 한 계절에 인시적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은 벚나무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규칙 진화 이론의 핵심적 내용인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